네, 안녕하세요. 플랫텀의 조상래라고 합니다. 10시라는 좀 이른 시각에 정자의 여기 그린 팩토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건 물론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한국인이라는 컨셉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 최근 중국에 대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좀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해년마다 지금 10월달 이렇게 중국이 한국인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좀 전달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플랫텀이라는 매체가 스타트업을 관련된 미디어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라든지 텐센트라든지 각종 중국의 IT 소식과 테크 소식을 보고 있으면 월스트리저널에 따르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항상 중국의 정보가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중국을 우린 비춰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직접 나중에 이민기 매니저님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꽝군지의 쇼앙슐리라고 해서 11월 11일 날 다음 달이죠. 큰 행사가 있는데 다들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저도 플랫텀이라는 매체를 창간을 하면서 12년도부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쇼앙슐리에 대해서 아무런 미디어에서 관심이 없다가 14년도에 알리바바가 상장을 하고 나서 갑자기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을 바라봐야 될지 미국 사람의 관점이 아닌 국내에서는 어떻게 혹은 우리만의 관점으로 중국을 바라봐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플랫텀이라는 매체를 창간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지금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있겠지만 시진핑의 19차 당대회가 시작이 되고 1중전회 때 이렇게 나온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시진핑의 독주체제가 된다 혹은 어떤 여러 가지 후계자 지명이 없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지금 더 우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볼 것은 정치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안정적인 시진핑의 중국의 정부의 집권체제가 지금 견고하게 나가고 있고 좀 더 중국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중국에서 지금 한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점점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점점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중국의 꿈, 중국어멍이라고 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지금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바라봐야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 지금 대창업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기업, 금융, 기관, 팀 다양한 형태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중국에서 지금 창업이라는 스타트업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테크에 대한 부분들을 유니콘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창업을 지금 격려를 하고 있고요. 기업이 지금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음은 창업을 위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뜨거운 지금 중국의 상황에서는 지금 창업이 곧 희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성공이 힘을 서로 주고 있고요. 시장이 크니 꿈도 큰 중국인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부분을 용인해주고 다시 재창업할 수 있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지금 중국의 상황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무래도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세션의 연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션은 중국의 혁신 그리고 중국의 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타트업과 관련된 한국인의 대륙 도전기라는 세 가지의 세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알리바바의 지금 이민기 시니어 매니저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또 사회자분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다양한 지금 이커머스 영역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 팀홀에서 글로벌 팀홀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형태고 중국에서 아직 살아남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뜻으로 해서 제목으로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숙 디렉터님이 치우360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요. 게임 쪽에 계시면서 중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범유명 매니저입니다. 이분은 중국 분이시고요. 그래서 내용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면서 또 중국 회사를 지금 다니면서의 각종의 경험담 그 다음에 직장 생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더레이터를 이 세션의 첫 번째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아줄 사람은 저희 플랫텀의 오방역 디렉터입니다. 오방역 디렉터도 스타트업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각종 게임 쪽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특히 이 행사를 또 재미있게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과 미래라는 내용으로는 권혁태 디렉터가 이야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중국에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중국에서 교환학생 각종 인연을 가지면서 지금 중국 상하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 쪽에 사실 계시지만 투자 업무보다는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각종 모바일 공유 경제 서비스에 대한 발전 그리고 변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지인 레전드 캐피털 연구원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데요. 중국의 소셜미디어와 우리는 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로 해서 중국의 각종 요즘 뜨고 있는 왕홍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중국 소셜미디어 쪽에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한승희 전문님이신데요. 지금 각종 중국에서 컨설팅 업무를 하고 계신데 중국 투자 그리고 M&A 환경 스타트업 관련된 투자 트렌드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유익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맡아줄 모더레이터는 지금 원아시아의 유재석 에디터가 지금 맡아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세션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대륙 도전기라고 해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나와서 좀 발표를 해 줄 예정인데요. 가장 현장감이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정욱 센터장님께서 창업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것들을 좀 주변에서 많이 듣고 했던 내용들을 한번 같이 공유하는 지금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랑의 지금 김용호 대표가 운수 좋은 날 알라몬으로 대륙 진출기 그래서 직접 법인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폐업까지 어떻게 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장 기대되는 세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경식 대표님 이지식스의 대표님이신데요. 미국에서 또 창업을 해서 지금 중국과 홍콩을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 차량 서비스를 연결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단순히 국경 간에 넘어서 이제는 해외의 각종 아시아 국가의 이런 국경을 입는 각종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험담을 또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타타 UF의 정연우 대표가 발표를 해 줄 예정인데요.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창업을 한 여러 가지 케이스 이야기들을 현장의 케이스 이야기들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받는지 내용들을 보면 정말 디테일한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해서 이 세션이 이제 마감이 되고요. 모더레이터는 임정욱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사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